1번 질문할게요. 내가 육상선수를 했다면 더 잘했을 것이다. 100m? 축구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요. 뛰는 것만 잘하는 걸로. 아니요. 괜찮아요. 버티만한 것 같아요. 저 안산시 육상대회에 1등 했었어요. 도민체전. 그 말대로 다음 월드컵은 김민재 김조합. 이 조합 한번 상상해본 적이 있다. 그럼요. 축구선수라면 월드컵 꿈의 무대니까. 무조건 으악 부르기 에어 나, 아, 아닌데. 상상만 했는데. 부족했나. 저는, 김형권 선수 한번. 아, 공단주가 혼다였잖아. 네. фон다를 팀 동료로 만났으면 저와 친했을 것이다. 네, 닮은 꼴이었어? 많이 친하지 않았을까요? 사진도 많이 찍고 아 왜 그러지? 아 왜 그러지? 안 친했나? 까다로운 사람인가?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둘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혼다도 인정했어요 하나는 진실 떠야 되는데 거짓말쟁이가 되네 거짓을 얘기해야겠다 이건 아닌데? 네 라고 하면 거짓말이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가 탑인 걸로 다행이다 이거 뭔가 다행이다 월딩이 중에서 국가 제일... 국정이죠 잘 생겼어요 이게 의미가 진짜 이목구비가 진짜 잘 생겼어요 최 선수는 그중 몇 등인 거 같아요? 4,5등 할게요 컨디션에 따라? 지호 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지호 형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제가... 아이고 아프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시지 거짓말은 그리고